2021년 5월 26일 여행 73탄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바로바로미 감사합니다 공포방송 대충 어? 어? 뭐야? 방금 저기 돌아갔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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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방금 저기 돌아갔나? 뭐야? 아닌가? 뭐야? 내가 잘못 봤나? 잘못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저 의자가.. 여기.. 의자가 돌아간 것 같은데? 어? 뭔 소리야? 왜 자꾸 내가 못 보는거지?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.. 우와 꽤 무거워 우와 꽤 무거워 계세요? 계십니까? 계십니까? 뭔 소리야..? 2층에 뭐있다.. 여러분 쓰실 준비 어디서 하는 소리야..? 어디서 하는 소리야..? 어디있어..? 어디있어..? 어디서 하는 소리야..? 저 끝까지.. 귀신 결합! 깜짝놀놀어 무슨 소리야? 잠시만요 잠깐만.. 그들어가 x2 자 그만이요 잠깐만요 거기에 있어있구만요 잠깐만요잠깐만요잠깐만요 어? 안 열리..뭐야? 열리네..잠깐만요 잠시만요 창밖에.. 둘..셋..잠깐만요 잠깐만요 hoped.. 힝 힘 빼지 마세요, 어디야? 이게 잡기구나 여러분들 이게 센게 아닙니다 그냥 장난이 심한 정도에요 저한테 몸에다 헥꽂이 하고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센게 아닙니다 그냥 장난이 심한 정도에요 저한테 몸에다 헥꽂이 하고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힝 힝 어디지? 힝 뼈 엉 호흡 뼈 어디야..? anken.. soprattutto.. вновь. О nous bunches. Внов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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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Это не заработаться. Оно. Работает. 아..뭐야? 아멘 자,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은 제가 또 지역이동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레전드 장소를 지금 레전드 높여도 한번 가야되고 또 유폐도 한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지역이동을 제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예, 감사합니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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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